넌 조금 더 어른스럽게 얘기해볼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마음은 없었어 왜 자꾸 돌아서며 후회하게 되는지 왜 자꾸 난 바보로 날 만드는지 마음이 아파서 똥똥 눈물이 나 멈출 수가 없어 화도 나지마 어쩌나 어쩌나 난 내 주위를 맴돌고 있어 다들 도도하게 네가 날 걸길 기다리면서 어쩌나 어쩌나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 자존심도 없이 네가 조금 보고 싶은가 봐 마음이 아파서 똥똥 눈물이 나 멈출 수가 없어 화도 나지마 마음이 아파서 똥똥 눈물이 나 어쩌나 어쩌나 난 내 주위를 맴돌고 있어 다들 도도하게 네가 말 걸길 기다리면서 어쩌나 어쩌나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 너 자존심도 없이 네가 조금 보고 싶은가 봐 aire 안 돼 mari 짐상 감사합니다.